이번 자료에서는 E-POSE B20 노이즈 관련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 신호를 차단하고 높은 주파수 신호만을 통과시키는 걸 말하는데 저음역 부분에 있는 진동음을 잡기 위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암 스탠드가 아닌 데스크 스탠드를 활용하는 경우는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이즈 게이트입니다. 특정 인계 값보다 작은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값으로 세팅을 해봤는데 저는 50정도가 적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키보드 소리나 마우스 버튼 소리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줍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을 때는 소리가 들리시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소리 역시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가면 소리가 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소리가 끊깁니다. 노이즈 게이트 값을 너무 높이면 목소리가 잘려나가니 적절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50으로 세팅하셔도 좋구요. 다음으로는 노이즈 제거 기능입니다. 기본 세팅은 0으로 되어 있으며 50과 10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작게 깔리는 화이트 노이즈나 전기 잡음 등을 어느정도 억제하는 기능인 듯 한데 이 역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마이크 자체가 노이즈가 많지 않은 제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구요. 끝